예, 이번에는 여기 항례남도 물길공사의 첫 시작부터 우리 덜격기원들의 투쟁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많이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과 친숙해진 조항방송 분견대 김용훈 기자 동지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앞서 축하를 받은 단위, 이런 단위들은 4배 없이 일꾼들의 관심이 높은 그런 단위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평양시당 일꾼들과 평양시 안의 구역군 인민위원장들이 여기 건설장에 찾아와서 저 방대한 온재건설 정령과 후방사업 실태를 하나하나 여야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면서 덜격기원들을 뜨겁게 공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일꾼들의 관심이 높으면 높은 것만큼 혁신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대를 통해서 자기 다리 공사를 적극 떠밀어주고 있는 평양시, 자강도, 남포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북도를 비롯한 여러 일꾼들도 웅당 축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지금 우리 평양시 민원의 위원장 동지도 와 앉아 계시는데 앞에서 얘기한 앞선 단위 일꾼들을 비롯한 물길공사를 맡은 해당 단위 일꾼동지들에게 덜격된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자들도 축하하주자는 겁니다. 황해남도 물길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자리해서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에 감사를 받아 하는 동무들입니다. 감중남도 유단 돌격대원 김서량 동무 대주 용산정보기술분소 책임자 리명숙 동무입니다. 대주시 산성동에 살고 있는 리철남 동무입니다. 대주군강청년재련소 노동자 정혁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돌격대원들이 복숭아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청당군 군국협동동장 작업반장 동지도 참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복숭아 할아버지라고 합니까? 아, 그에 대해서는 장항도 유단 전천군 대대 대대장 김정혁 동맥 얘기를 듣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대대장 동지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반장 동지는 촛물 복숭아가 나올 때면 우리 물길 건설자들에게 먼저 맛을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저 제일 크고 달콤한 복숭아를 아라리 골라서 찾아오고 납니다. 해마다 그러다 나니까 그저 자연스럽게 우리 돌격대원 수석에서는 반장 동지를 복숭아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복숭아 할아버지라고 그랬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복숭아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여기? 예. 예. 그저 성일 뿐입니다. 그, 이 물길이 완공되면 우리 황해남도 가깝게는 우리 군, 우리 농장의 덕을 벌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인이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물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제 신껏 도와주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서박해도 얼마나 진정이 넘칩니까? 정말 나라 일이자 제 집안 일처럼 생각하는 이런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여서 이 황해남도 물길이 하루가 다르게 쭉쭉 보도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물길 공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해당 단위 일꾼들과 지원자들에게 온 나라 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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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 없으면 잔소리 이길 수 없어네 또 멈춰 따르네 우리의 힘 좀 던지 내 홀로 움직일 거도 마음에 보이는 힘 내 인생에 구름구름 어둠을 가셔주네 사랑의 그 빛발 잃으면 지척도 암흑이기에 언제나 고마워 따르네 우리의 힘 좀 던지 사랑의 그 빛발 간직한 이 심장 쉽지 않으리 내 발생 끝까지 따르네 우리의 힘 좀 던지 우리의 힘 좀 던지 우리의 힘 좀 던지 아멘